네 감사합니다. 지금 소개받은 홍성욱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지금 이상욱 교수가 소개했듯이 과학과 기술의 기원이라는 주제입니다. 보통 무엇의 기원을 얘기할 때 접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어원을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어원. 영어에서 과학을 의미하는 사이언스의 어원은 라틴어로 스켄티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왔다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사이언스라는 말이 지금의 의미의 사이언스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중엽 정도 그리고 거의 19세기 초 정도가 돼야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의 사이언스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그럼 뭐였냐. 예를 들어서 뉴턴 같은 사람, 라부아제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했던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뭐라고 불렀냐 그럴 때 내추럴 필러스피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자연철학이라는 얘기를 많이 사용했고요. 로버트 보일 같은 사람도 스스로 자연철학자라고 얘기를 했고 나중에 이제 마이켈 파라데이 같은 사람은 19세기 인물이지만 사이언티스트다라고 자기를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자기는 자연철학자이고 자기가 하는 것은 자연철학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이언스라는 말 자체를 둘러싸고도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 다른 각도에서의 논의를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의 말은, 기술이라는 말은 그리스어인, 라틴어가 아니라요. 그리스어인 테크네로부터 일반적으로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테크네와 어떤 시스테메틱한 지식체계를 다룬 로지아라는 이런 두 가지 말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사실은 이 테크놀로지라는 말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의 테크놀로지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의미의 기술이라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도 대략 19세기 중반 이후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무슨 말이 쓰였냐 하면 개별적인 기술들이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머신이라든지 미케니컬 아트라든지 스팀 엔진이라든지 증기기관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쓰였지 그런 것들을 추상화한 테크놀로지라는 말은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사실은 과학의 기원이 언제냐, 기술의 기원이 언제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작업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의 기원에 대해서 인간의 계보를 이렇게 따질 때요. 호모하빌리스라는 선조가 있습니다. 그 호모하빌리스가 핸디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구를 아주 잘 사용했던 그러한 인간이다. 호모에렉투스 정도에 오면 사람이 불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호모사피엔스, 네안데르탈렌시스, 네안데르탈린이라고 불리는 이 네안데르탈릴들은 간단한 도구라든지 혹은 하나의 도구를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것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략 이런 고고학자들은 호모사피엔스가 한 50만 년 전에 등장을 했는데요. 이 호모사피엔스가 한 3만 5천 년에서 한 4만 년 전 사이에 제가 그 정도 시점에 이 기술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극격한 발전을 이뤘다고 얘기를 합니다. 돌, 뼈, 사슴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요. 바늘, 로프, 그물, 램프, 악기, 무기, 활, 창, 낚시도구, 은신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주 간단한 도구들 몇 개였는데 엄청나게 다양한, 굉장히 가짓수도 많고 다양한 용도에 사용하는 수많은 기술들이 이 시기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신석기 시대로 넘어오면 한 12,000년 정도부터 보통 신석기 시대로 따지는데 농경이 시작이 되고 핵심적인 것은 저장과 음식물에 잉여가 생기고 그 잉여 음식물들을 저장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들이 발전을 합니다. 여러 가지 성곽을 쌓는다든지 집을 만든다든지 저장 창고를 만든다든지 그러고요. 그러면서 부락들이 생기고 7천 명, 1만 명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거기는 권력구조가 생겨나고요. 노동의 분업들이 생깁니다. 특수한 일만을 하는 어떤 사람은 경장만 하고 어떤 사람은 집을 만드는 그런 일만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종교적인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통치하는 그런 일만 하고 이런 식으로 역할의 분화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과학사 교과서의 과학의 시작이라고 하면 그리스에서 시작을 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리스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과학자라고 하면 밀레투스의 탈레스라는 과학자가 등장을 합니다. 바빌론과 메소포타미아의 과학에서 그리스 과학으로 넘어가면서 무엇이 바뀌었는가 하는 겁니다. 탈레스와 아낙시만데로스는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과 대체 뭐가 다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계산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자연이 대체 뭐냐. 자연이라는 게 우리가 관심의 대상으로 갖는 자연이라는 그 존재의 특성이 뭐냐. 본질이 뭐냐라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의 본질이 있다고 치자. 본질이 있으면 본질은 하나일 텐데 하나거나 굉장히 작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변화들이 가능하단 말이냐. 자연이 보여주는 이 수많은 다양성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이들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문제 자체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메소포타미아의 수학자들, 천문학자들이 가졌던 관심 이집트의 천문학자들, 의사들이 가졌던 관심과 탈레스나 아낙시만데로스가 가졌던 관심은 그 관심의 어떤 정도라 그럴까요? 이런 게 뭔가 좀 많이 달라졌다. 훨씬 더 추상적이 되고 뭐 그랬다 하는 게 하나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론들을 안 해놓는다. 피타오라사파는 그게 수다라고 그러고 원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사원소설이 등장을 합니다. 물, 불, 흙, 공기 네 가지다. 이런 주장도 등장을 하고요. 또 변화가 어떻게 존재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변한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팔메니데스는 변화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이런 상반된 의견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그리스 시대에 나타난 이런 변화들을 가만히 보고는 그걸 하나 정도의 어떤 중요한 개념으로 우리가 개념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어떤 자연의 발견 혹은 자연의 발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자연을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다면 자연이라는 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단 말이냐. 혹은 발명할 수가 있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그것은 신이나 어떤 신의 개입이나 인간적인 개입에 의해서 변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러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 어떤 자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기에. 신이 개입해서 그때그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계속 계속 존재하고 과거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미래에도 존재한 어떤 굉장히 규칙적인 질서 지워진 뭐가 저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개념이 응축된 게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우리가 우주라고 부르는 개념인데요. 그렇죠. 우주. 자연. 자연 전체. 코스모스. 어떤 질서 지워진 외부의 어떤 세계가 있다. 그것을 이제 탐구한다. 우리는. 우리는 그 대상을 탐구한다라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기록으로 보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나타난 게 아니냐.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에서 외부에 변하지 않는 어떤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우리가 탐구한다라는 생각. 그게 자연의 발견 혹은 자연의 발명 혹은 코스모스의 발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심지어 태양도 태양의 궤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태양 그 전까지는 태양 신으로 이렇게 알려졌던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태양도 자연적인 존재이고 자기가 가는 궤도에서 태양 자체도 벗어날 수가 없다. 굉장히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요. 코페르니쿠스는 과학혁명 16세기, 17세기 과학혁명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중심설 혹은 지동설을 주장을 하고요. 지동설이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지구가 도는데 우리가 못 느끼냐. 왜 쏘아올린 화살은 제자리에 떨어지는가. 이런 문제를 갈릴레오가 해결합니다. 갈릴레오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데카르트가 해결하고요. 호이겐스가 해결합니다. 데카르트, 호이겐스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뉴턴이 풉니다. 천문학의 영역에서는 티코 브라이가 나오고 케플러가 나옵니다. 케플러의 법칙을 뉴턴이 증명하고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일반적인 염표가요. 그런 언어는 코페르니쿠스는 푸톨레마이오스, 고대 천문학이 집대성된 푸톨레마이오스 체계를 배우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체계가 이게 뭔가 설명은 잘하는데 여기저기서 갖다 맞춘 누덕, 덕지덕지, 괴물 같은 체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갑자기 고대 그리스 과학과 과학혁명 사이의 거리가 확 좁혀져 버립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만약에 현대 과학의 기원이 어떤 근대 과학으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치고요. 그 근대 과학의 출범이 17세기 과학혁명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17세기 과학혁명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 과학이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사학계에서는 대략 한 1970년대까지 이런 식의 생각이 주를 이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이후에 이런 생각이 바뀝니다.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지금 과학을 가만히 보니까 현대 과학의 기원은 과학혁명에 있고 과학혁명의 기원은 그리스 과학에 있다 이거였는데요. 왜냐하면 현대 과학이 뭐냐는 겁니다. 현대 과학을 가만히 보니까 현대 과학의 90%는 실험 과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실험 과학. 지금 하는 과학의 90%는 실험 과학이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에서는 실험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과학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천문학, 수학, 그 다음에 어떤 이론 물리학, 운동이론, 물질이론 이런 것들이죠. 실험 과학이 없었어요. 오히려 고대 그리스에서는 실험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험을 하면 자연을 망친다. 관찰은 좋죠. 자연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관찰은 좋은데 실험을 하면 자연을 망친다. 더 이상 자연이 아니다. 사람이 개입하고 그걸 갖다 주무르고 뜯어발기고 그러면 어떻게 더 이상 자연이냐. 그건 인공이지, 인공. 인공은 누가 하는 거냐 하면 과학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 장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과학의 방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학의 90%가 실험 과학이라면 만약에 그렇다면 현대 과학의 기원을 그리스에서 찾는 게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험은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에 없었다면, 중세에 없었다면 실험은 어디서 나왔냐. 프란스 베이컨 같은 사람이 실험 철학의 선구자였었거든요. 베이컨이 어디서 그런 생각을 했는가를 탐구해보니까 베이컨 및 그 당시에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대개 한 두 가지 근원이 있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기술입니다. 기술. 엔지니어들이 하는 활동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뭔가 변형시키고 조작을 가하고 만들고 하는. 두 번째는 연금술입니다. 연금술사들이 하는 활동에서 가지고 왔던 거예요. 섞고 뭔가 이렇게 바꿔보려고 그러고 A에서 B를 얻어내보려고 그래 보고 하여튼 그런 거에서 실험 방법론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고대 그리스에서는 과학이라고 간주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자연 철학자들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상과는 완전히 거리가 동떨어졌던 그런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고대 그리스에서 나누어진 과학과 어떤 실용적 기술의 재결합이에요. 17세기를 통해서 과학적 어떤 사유와 실용적 기술이 재결합해서 실험과학이라는 것을 낳은 것이 현대과학의 기원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히려 그리스 과학에서 멀어진 것이 멀어진 것이 근대과학을 낳았고 근대 실험과학을 낳았고 그 근대 실험과학이 현대과학의 기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실험과학의 출발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브루노 라투어라는 학자가 테크노사이언스라고 부른 과학과 기술의 인식론적인 그런 경계가 사라지면서 테크노사이언스가 되어버린 그런 것의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테크노사이언스의 기원이 어딨냐라고 그럴 때 그거는 기술과 과학이 다시 만남으로써 시작이 된 실험과학의 그 기원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주제 자체는 사실은 오늘 제가 여기서 강의에서 말씀드린 주제와는 또 조금 다른 이거 하나만 가지고 또 다른 강의를 해도 충분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